음악 어느 거리에서 마치 이발소를 차린 것처럼 가로수에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음악 정원사에겐 1년의 시작이 11월부터라는 말이 문득 생각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정원사들은 지금부터 구석구석 볕이 잘 들도록 가지를 정리해주고 씨앗을 보관하고 땅에서 겨울을 날 구군들을 심는다고 하죠. 그래야 내년 봄에 튼튼한 새싹과 꽃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원사들의 11월처럼 우리에게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일을 시작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정원사들은 저의 시절은 대한민국공사의 시절은 대한민국공사의 시절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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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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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쑥시께서 음... 어두운 거리를 뚜벅뚜벅 걸어올 남편을 위해서 이 곡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베터벤의 로망스 2번 F장조였는데요 James Last Orchestra의 안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전에는 메르카단테의 플루트 협주곡 2번 2단조 작품 번호 57 가운데 3악장 론더 루소였는데요 이레나 그래펜하워의 플루트 네벨 마리너가 지휘한 아카데미옵 세인트마틴 인 더필스의 연주였습니다 0375번 쓰시는 분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 애청자입니다 늘 어떤 환자가 올지 몰라 긴장된 채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퇴근하는 길입니다 내일 제 마음을 위로해 주는 세상의 모든 음악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아 정말 힘들고 정말 고생이 많은 일을 일을 하고 계시네요 잠시라도 음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사연 주신 분들 계세요 기분 좋은 열일곱님 위로가 되는 세연 계속 들을게요 하셨고요 그리고 뽀구님 남편과 함께 퇴근길에 늘 듣고 있습니다 7057번 쓰시는 분도 첫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동명이인이신가 봅니다 전기현씨도 첫 사연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민정씨 오늘 또 처음 사연 주신 새싹청취자시네요 모두 반갑습니다 4138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메시지로 정하신 곡 전해드리죠 글루미 썬데이를 헤더노바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이 노래는 My hours are slumberless Dearest the shadows I live without numberless Little white flowers Will never awaken you Not where the black coach of sorrow Has taken you Angels have no thought Of ever returning you Would they be angry If I thought of joining you Gloomy Sunday Give me a Sunday In the shadows I spend it all My heart and I have decided to end it all Soon there'll be candles and prayers Should have said I know Let them not weep Let them know That I'm glad to go Death is no dream For in death If I'm caressing you With the last breath of my soul I'll be blessing you Gloomy Sunday Dreaming I was only dreaming I wake and I find you asleep In the dream of my heart Darling I hope That my dream never haunted you My heart was telling you How much I wanted you Gloomy Sunday Gloomy Sunday Gloomy Sunday Gloom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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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 dont simplement, неутre. Avec ta robe longue tu ressemblais à une aquarelle de Marie-Laurencin et je me souviens je me souviens très bien de ce que je t'ai dit ce matin là il y a un an, il y a un siècle il y a une eternité On ira où tu voudras quand tu voudras et l'on s'amera encore Lorsque l'amour sera mort Toute la vie sera pareille à ce matin Aux couleurs de l'été indien Aujourd'hui je suis très loin de ce matin d'automne Mais c'est comme si j'y étais Je pense à toi 어디야? 그 해? 아직도? 제가 아직도? 이 vague이 끝까지는 너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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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은? 그다음에 올해는 예전에 그리고 이논라 우리 우리가 어디를 우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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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곡의 노래를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조다생이 노래한 샹송이죠. Lette and Ian, Indian Summer였는데요. 이 곡 원래는 또또 꾸뚜녀가 이끄는 밴드 알파트로스의 아프리카라는 깐소네가 원곡인데 오늘은 조다생의 샹송 버전을 전해드렸습니다. 1975년에 발표한 곡이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글루미 썬데이였는데요. 헤더노바의 목소리였습니다. 김보경 씨께서 청하신 곡 이어드리죠. 문자메시지로 청하셨어요. 아들과 함께 들으며 함께하던 저녁을 이제는 오랫동안 혼자여야 합니다. 아들이 공군에 입대했어요.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상훈이 멋진 남자로 성장해가는 과정 잘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시면서 이등병의 편지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이사오 사사키의 피아노 마사츠고 신호사키의 얼후 연주입니다. 하시면서 이등병의 편지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하시면서 이등병의 편지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하시면서 이등병의 편지 듣고 싶 wifi. 하시는 employee 궁금한 내용은 태어난 Дав 육ON dollar의 상훈이 Costful하고 이원 set에 고문 여름 하나에 비하셨네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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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준의 피아노 연주 4347번 쓰시는 분 무수히 많은 채널 중에 오늘은 클래식 FM을 찾아왔는데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들렀다 가는 길인데 많이 힐링받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첫 문자 보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11월 12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마음이 머무는 곳 이어드립니다. 한글자막 by 김연준 어느 일터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질문은 많이 하는데 대답은 잘 듣지 않고 같은 일정을 여러 번 계속 묻고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에 빠져있는 것 같은 사람이었죠. 몇 년 뒤 그 사람이 동료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더니 그동안 자신 때문에 불편했을 동료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자신도 그동안 몰랐던 것을 알게 됐다고 했죠. 그의 아내는 건성으로 말을 듣고 무심한 그 때문에 오랫동안 상처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곰곰 생각해 보니 어쩌면 지나치게 엄격했던 아버지 슬아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새겨듣지 않는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그를 이해하게 되더라고 했다죠. 그렇게 이해하고 나니 그동안의 상처가 눈녹듯 풀리더라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그 역시도 비로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엄한 아버지로부터 매일 야단을 맞을 때 그 상황을 견디려고 의도적으로 아버지 말씀을 귀담아듣지 않았었다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뿌리 깊게 남아서 사랑하는 사람을 슬프게 하는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의 진심을 전해받은 동료들은 자신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서로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이니 이런저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큰 갈등을 빚은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조금 늦게라도 진심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우리와 인연을 맺었던 이들과 좀 더 좋은 기억을 쌓을 수 있겠죠. 그러고 보면 나를 이해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본의 아니게 마음을 다치는 일을 줄일 수 있겠죠. 나를 만나는 시간 나와 화해하고 나를 좀 더 이해하기에 좋은 시간 우리에게 매일 저녁이 찾아온다는 것이 더욱 고맙게 느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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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죠. 세상의 모든 음악.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매일 재방송도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1월 12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1월 12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1월 12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1월 12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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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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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멘 questa musica vibra nell'aria e racchiude una grande magia mi trascina in un mondo incantato dove regna la tua fantasia dove suoni dolcemente la tua musica per sempre caro amore mio sulle ali di un grande vascello sto volando lontano con te sopra un mare di azzurro cristallo dove il tempo per sempre non c'è e mi sembra di partire per un viaggio senza fine e volare volare con te se il mio cuore si copre di ghiaccio e l'amore che cerco non c'è se nel mondo mi sento straniera io mi chiedo la vita cos'è vieni prendimi per mano e poi portami lontano dove non lo so sulle ali di un grande vascello sto volando lontano con te sopra un mare di azzurro cristallo dove il tempo per sempre non c'è caro Mozart quando ascolta la tua musica io dimentico tutto tutti i dispiacelli tutti i ricordi brutti i giorni di pioggia di amore finiti e vorrei e vorrei io vorrei io vorrei io vorrei rimanere lì con te e volare e volare così in un mondo che non c'è la tua musica vibra nell'aria e racchiude una grande magia mi trascina in un mondo incantato dove regna la tua fantasia dove suoni dolcemente la tua musica per sempre caro amore mio la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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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l 30번 쥐단초의 1학장을 노래했죠. 카로 모짜르트, 친애하는 모짜르트라는 곡이었습니다. 실비 바르당, 불가리아 출신의 프랑스 샹송 가수죠. 실비 바르당이 이탈리아어로 노래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콘셉트 pour deux voix. 다니엘 리까리의 목소리로 기억하시는 목소리를 위한 협축곡이 있죠. 콘셉트 pour une voix. 이 곡을 두 가수가 함께 노래하면서 두 개의 목소리를 위한 협축곡이라는 제목이 됐습니다. 생프로의 곡이죠. 이 곡을 장밥디스트모니에 영화 코러스의 주인공이죠. 그 보이소프라노 장밥디스트모니에와 작곡가 생프로, 작곡자 생프로의 딸 클레멍스의 이중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쿠바 음악들 세 곡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쿠반 피트라는 곡 차차차 리듬입니다. 티토프엔테의 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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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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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프랑스 영화 암흑과의 두 사람의 테마곡이었는데요. 우리에게는 암흑과의 두 사람이라고 소개가 됐지만 원제는 도시 속의 두 남자이죠. 1973년 영화로 프랑스의 두 명배우 장가방 그리고 알랑들롱 주연의 작품이었죠. 그 마지막 장면의 단두대에서의 알랑들롱의 그 눈빛은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장면이죠. 영화 암흑과의 두 사람 오이스티에서 테마곡 전해드렸습니다. 삶으로의 회귀가 되겠죠. 프랑스의 영화음악가 필립 사르드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차일리 헤이든의 첫 송 포 루스 스탄게츠의 테너 색소폰과 케니 바론의 피아노 연주 라이브 실왕 연주였습니다. 최창서씨 최창서씨께서 재방송 들으시면서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남아공의 소에토 가스펠라 제루살렘입니다. 송 포 루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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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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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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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드렸는데요 모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노래한 곡이죠 방금 들으신 곡 The Holy City 우리에게는 거룩한 성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죠 스티븐 아담스의 이 곡을 오늘은 필립 메칸의 코넷 그리고 말컴 헥스의 오르간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남아공의 소에토 가스펠 합창단이 노래한 예루살렘 이었고요 아멘 세상의 모든 음악 장기안입니다 국수를 주문하는데 전원이 다 미지근한 국수가 좋다고 해 미지근을 시켜놓고 보니 이 모임 참 미지근해서 오래간다 싶다 미지근이 미덕이 되었으니 이젠 이름 하나쯤 가져도 좋겠다는 제안에 누군가 미지근으로 하자고 하여 웃으며 결정을 보았다 한결같은 그 마음 위로 미지근한 달빛이 요요하기만 하다 박정남 시인의 시 미지근에 대하여 중에서 일부를 전해드렸습니다 뜨겁고 차가운 것이 세상을 열대로 만들었다가 순식간에 빙하기로 만들기도 하지만 일상을 끌고 가는 것은 한결같고 미지근한 것들이죠 금방 뜨거워지지 않으며 금방 뜨거워지지 않으며 금방 식지도 않는 온돌같은 마음 몇 년 전에 봤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한 미지근한 마음이 촘촘하게 끈기있게 사람들을 이어주곤 합니다 미지근하고 은은한 성품으로 있는 듯 없는 듯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장미가 되려 하지 않고 기꺼이 안개꽃이 되려는 사람들 곁에서 꾸벅꾸벅 졸며 한 생을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사항도 품어봅니다 기준이 가사로 회사항도 창문이 최자리 오븐 창문이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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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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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검수